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서울대학교에서 함께한 2003 MBC 대학가요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네 젊은 분 뭉치면 뭉칠수록 그 에너지가 더욱 커집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낌들을 가슴 속에 담고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대상팀의 앵코를 들으면서 이 무대를 마칠까 합니다.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